시작입니다. 지금 엔진. 손님, 한 게 없어요? 소리만 안 나는 손입니다. 저는 우리 엔진. 이거는 스팸트. 자, 이거는 하이엔드예요. 오, 조심하세요. 우와. 방금 거의 뭐 레이스. 저기 그런. 그러면서 어이가 없으면서 웃음이 나죠? 브레이크, 브레이크, 브레이크. 그렇죠. 코너. 코너 딱 잡고. 코너 다다다다다. 딱 당기고. 브레이크, 브레이크 잡고. 딱 들어오고. 코너 느려요. 더 빨리, 더 빨리. 트리, 트리. 브레이크, 브레이크. 그렇죠. 네, 흐리면 안 되죠? 아이들은 끝도가 낮고 이런게 아니라 RPM이 낮을때 당겨 돌려주시면 RPM이 올라가서 시동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독이에요 중독이라고 하는 믹서 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이 계열할 수록 중독이 떨어져요 아까 같은 경우는 우울거 있잖아요 이제 잠금하는 장수로 중간에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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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중독기에도 중독할때 좋아요 중독 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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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조심조심 벽조심 벽조심 배터리 없다 아 배터리가 연료 없나 그쵸 연료 다 썼어요 오케이 다시 안녕 자 빌들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아이스라이퍼는 빌들기가 짱이죠 자 맞배기로 드리프트 할 수 있는 독도 자동을 보여드릴게요 자 찍어주시겠어요 자 이제 통화가 되기 오빠한테 나왔어 오빠한테 나왔어 오빠한테 나왔어 오빠한테 나왔어 오빠한테 나왔어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